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의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장애계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장애계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지난 2012년 택배회사에 채용됐고, 2020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배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부당한 업무 배치와 차별이 아니라며 기각했던 것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기존 업무 내용과 유사장애를 가진 창구인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부상에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부담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피해 당사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사측의 소명만을 고려해 인권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장애계는 사측이 피해 당사자의 장애뿐만 아니라 택배 보건소 업무가 택배 물품의 분류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업무를 지시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고용의 간접차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업활동은 헌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원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한계를 안고 있지만, 직업을 가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나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고용관계에서 차별의 금지는 헌법이 요청하는 당연한 전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인지는 비교 대상의 집단 사이에 서로 다른 대우를 정당화할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권위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5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원 학생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선정 배치 결과를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내년 서울 내 고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07 학급에 평균 4.5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수교육 배치 시스템을 개발해 중고등학교 진학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나이스로 진학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이 7명을 초과 배치한 과밀 학급 없이 법정 기준 인원을 준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배치 결과는 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치 결과 통지서는 소속 중학교로 배부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후 신입생은 배치받은 학교별 입학 등록 기간에 맞춰 고등학교 입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